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제가 요즘 연말정산을 넣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하면서 연말정산을 실제로 한번 넣어보고 있어요. 교육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올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기본공개 대상자인가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드렸고요. 올해는 기본공개 대상자라는 거는 여러분 뭐죠?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나이 제한과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의 제한은 보통 연 100만원인데요. 근로소득은 500만원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에서 근로자, 그 배우자 포함하여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총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은 1인당 1명당 150만원을 공제를 해요. 직계 존속은 내 부모님이나 우리 아내의 와이프나 남편의 부모님이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죠. 올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만 60세가 됐고요. 직계비석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여야 돼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이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2002년 1월 1일 이후면 언젠가 2002년 5월, 6월, 7월 이렇게 이후 출생자 그리고 직계 존속은 1962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고요. 그 다음에 만 60세 이상이고요. 그 밖의 부양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 2조 2호의 수급자, 직계비석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그리고 아동법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요즘은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원래 18세까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의 위탁 아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에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살 20세 만 20세는 2002년 1월 1일 그리고 올해 60세 이상은 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네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올해 나이 제한 때문에 저도 아까 찾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요. 잔여공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잔여공제, 우리 잔여공제 체크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만 6세 이하만 잔여공제가 됐거든요. 이제는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잔여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요건과 공제금액은요. 잔여,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잔여,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해서 만 7세 이상 인자. 왜냐하면, 만 7세 아래 아이들은 국가에서 또 다른 돈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13년 12월 31일 이하 이상인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잔명인 경우에는 연 15, 2명은 3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제외 조치 됐다고 하네요. 자, 출생입양자 세액공제는 당의 연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 어떤 분이 1월에 아이를 낳고 12월에 낳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2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2014년에서 2019년 귀속분 공제 요건인데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6세 이하 자녀만 또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는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어떻다? 만 7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하의 사람이 자녀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했고요. 손자, 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비속으로 해서 직계좀 비속으로 해서 직계 비속으로 그런데 자녀공제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3명이 사귄 맞벌이 부부는 부모 한쪽이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 공제의 혜택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명 하면은 3명 하면은 30에 2명 초과 1명당 30이니까 9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과 자녀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될 수 없다.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삭과 수당과 자녀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계속 변동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헷갈리는 것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데요. 연말정산에 우리 장애인 보장보험 있잖아요. 이분이 장애인이신데 장애인 보장보험에 넣어야 되나요? 일반 보장보험에 넣어야 되나요?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분이 장애인이면 아, 장애인 보장보험에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장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왜? 이거 역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니까요. 저도 이 자료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제가 저도 검색하다가 그 댓글에서 발견했어요. 다른 카페에 댓글에서 발견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보험은 별도로 이렇게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고요. 연말정산 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 경우 처리 방법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상사분이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셨는데 보험을 가지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그냥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입력하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자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무선님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즉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넣어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세무상에 장애인으로 했을 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뜨고 이게 100만원 한도잖아요. 두 개 다 100만원 100만원 한도인데 보장성은 10% 장애인 보장성은 15%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려는 제가 헷갈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요. 올해 2022년에 대한 나이는 2002년 그리고 1962년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해라. 그리고 그 연말정산에 장애인 보장 보험에 입력하려 그러면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드신 분들만 입력해라 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더존이나 사실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그냥 서류가 나와서 업로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XPRP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좀 쉽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안 갖고 오시고 그냥 자료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입력할 때 좀 헷갈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